이니셜만, 앞에 이니셜. 솔직하게. 기어? 김희? 김희인 줄 알았어. 왜 호동이야? 나는 진짜 호동이 때문에 JTBC 자체를 안 올라왔어. 방송국 자체를? 내가 아는 형님을 나가게 되고 어떻게 섰는데 비슷해? 공부. 이게 이상한 건 아니야. 이상한 건 아니니까. 둘째 다른 걸로도 먹자. 아, 재밌다. 들어보자. 나도 궁금하다. 저번에 아는 형님을 나왔을 때 나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. 근데 이번에 섭외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수만쌤하고 술자리가 있었어. 아, 설마 그거예요? 그래서 내가 아는 형님 나가겠다.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, 너 전에 나갔을 때 말이야. 되게 재미없더라. 뭐가 너한테 재미없었다고? 진짜로? 나갈 거면 모창을 준비하든가 춤을 준비하든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긴 하다, 모창이라고. 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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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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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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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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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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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선생님한테 강호동이 이상했다고. 호동이가 이상한 거 시키고서는 상협이가 옆에서 재미있게 모창하고. 잘했지. 잘했지. 언제나, 언제나! 언제나! 언제네! 정성형으로 마무리! 정성형. 밥 먹었어? 잘하네. 잘하네. 내가 뭐만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진짜 스타킹을 나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마음이구나. 그래서 그날 정말 새벽 4시까지 선생님하고 싸운 거야. 거의 진짜 부녀지간이야. 친구야, 친구. 갑자기 보아도 이랬는데 안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갑자기 또 삐졌어. 그래서 안 나간다고! 이러고 두 분하고 싸우는데 건너편에서 그 유영진 의사님은. 진짜. 진짜. 그러면 잠깐만. 뭐야? 뭐야? 나는 그냥 형, 녹화 한 번에 네가 삐질 리가 없을까? 그러니까. 절대 안 삐칠 것 같아. 뭐가 더 있을 것 같아. 난 사실 호동이를 아는 형님 나오기 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바이너미! 형, 오늘 진짜 바이너미다! 진짜, 진짜. 형 바이너미! 좋아했다! 조만간 회사 옮겨야 된다. 호동이가 처음에 SM에 들어와서. 맞아. 다 같이 모여서. 아, 단합대회에? 밥을 먹은 적이 있어. 기억하지 호동아? 어. 왜 이렇게 좋아? 그래서 내가 호동이한테. 행님아! 이러고 갔다. 오, 너무 다정하게. 떼고 나를. 이러면서 가네? 아, 재밌다. 배고파는 승리가 나 Wanted. 드라이비가 나니깐 우리 엥 Shoot! scrap에 나니깐. 새길 바를 otra. 아니, 진짜. 야, 뭐 이렇게.